그런 환차익이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국제금융자본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거기다 우리나라에서 이탈했던 해외투자라는 이름으로 밖으로 나갔던 국내 금융자본들 그것도 돌아올 거 아니에요. 국제금융자본도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난이 심각하다고들 얘기하고 실제로도 심각해요. 지난해 우리 성장률 1.4%였잖아요. 미국 절반 수준이에요. 미국은 우리나라 국민수석보다 두 배가 많은데 성장률은 미국의 절반이라니까 언제 따라가요. 그리고 최근에 1%대 성장률은 금융위기나 다른 경제위기가 터졌을 때나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만큼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워요. 실업률도 문제고 청년 일자리 찾지 못하는 이런 것도 문제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성장률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제가 그렇게 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점제 성장률은 지금도 저는 6%가 넘는다고 봐요. 그런데 왜 1%만 성장하냐. 정부 경제정책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정부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이 증가하면 경기는 호조를 보인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고환율 정책을 펼쳐요. 그런데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는 환율이 상승할 때 수출이 중장기적으로 증가한 사례가 단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줄었어요. 그것도 경제 원리로 설명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환율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풀코스트 원리가 작동을 해요. 이거는 또 설명하려면 기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흑자인 경우에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은 반드시 줄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정부는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주장을 해요. 수출 많이 살 길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수출은 매출 총액이고 성장률을 산출하는 GDP는 부가치 총액이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일치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가치 총액과 거래 총액은 약 4배 차이가 나요. 기준을 일치시키면 우리나라 수출은 GDP의 10%가 안 돼요. 나머지는 뭐냐 내수란 말이에요. 내수가 90%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GDP의 90%가 넘는 내수는 환율이 떨어질 때 증가하겠어요. 아니면 환율이 오를 때 증가하겠어요. 당연히 환율이 내릴 때 증가를 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가 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 식량 자원, 공원용 자원 등등 다 갑자기 사올 수 있잖아요. 그럼 같은 수소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수가 확장되는 거예요. GDP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내수는 환율이 떨어져야 증가한다니까요. 그렇다면 고환율 정책을 펼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내수는 죽이 되고 수출이 아무리 많이 증가하더라도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경제난은 심화될 수밖에 없죠. 사실 고환율 정책은 일본이 1991년 이래 무려 8차례 펼쳤어요. 엔저 정책이라고 그러잖아요. 8차례를 펼쳤는데 단 한 번도 수출도 살려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살려내지 못했어요. 성장률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런 정책을 펼치니까 일본 경제가 지난 30여 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0.8%에 불과했고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나라한테 뒤처졌어요. 일본이 실패한 정책을 왜 따라가냐는 말이에요. 최근에 우리 환율 동향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일본은 엔화 환율에다가 자꾸 맞추려고 그래요. 처음 우리 환율 방어를 할 때는 1인당 9원으로 맞추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8.7원으로 맞추려고 그래요. 경제정책이 실패해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왜 엔화에다가 우리 환율을 거기다가 맞춰서 방어를 하려고 하냐고요. 미국 달러에 맞춰서 환율 방어를 해도 되잖아요. 미국은 경제정책이 성공해서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가야죠. 경제난을 겪고 있는 일본을 따라가냐고요. 제가 이런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일본 경제 작년에 좋았는데 그래요. 작년에 일본 성장률이 몇 퍼센트인지 봤냐고 제가 반문을 해요. 연간 성장률이 1%예요. 거기다가 3분기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이고 올해 1분기도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한때 연하 환율이 달러당 160행을 넘어간 적이 있잖아요. 지금도 150행 때 후반이잖아요. 경제 못 살려냈잖아요. 호황률 정책이 어떻게 경제를 살려내요. 이거는 일본 경제관료들이나 우리나라 경제관료들이 무능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그 사람들 위판하니까 관료들이 무능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경제학이 무능해요. 경제관료들이 배운 경제학이 무능하니까 경제정책도 무능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경제학이 하루빨리 진화를 해야 되는데 실용적으로 변모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가장 안타깝고 제가 경제학자인 사람이 이런 얘기하기가 참 껄끄럽기는 하지만 현실이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제학의 핵심은 가격이론이잖아요. 절반 이상이죠. 그런데 그 가격이론의 전제조건들이 있잖아요. 경제수체는 합리적인 행동을 한다. 그리고 경제는 균형을 이룬다. 또 완벽한 정보가 제공된다. 이런 전제조건들이 있잖아요. 이 전제조건에 가장 근접한 곳이 주식시장인데 주식시장에서 가격이론으로 투자하는 사람 봤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가격이론은 아직도 원시 수준이에요. 더 발전해야 돼요. 주식시장도 주식의 가격동향도 가격이론으로 해명해낼 수 있어야 되고 진단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측해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런 경제학을 개척하기 위해서 55년째 지금 노력하고 있고 지금 영문으로 쓴 원고는 완성이 되어 있어요. 책 발간하는 일이 남았는데 이게 상업성이 없어서 발간해 주겠다는 출판사가 없네요. 그래도 그 원고를 읽어보신 분이 그 말씀을 하세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가 만약 그 원고를 읽는다면 부끄러움을 느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원고를 읽지 않고는 경제학을 공부했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워낙 무명인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그게 빨리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사람도 질병에 걸리면 그 질병이 무엇인지를 알면 치료해낼 수 있잖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 빼놓거나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충분히 정부가 인지하고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PF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가 다각적인 그리고 단계별로 대책을 수립해놨어요. 새마을 금고들도 사실 지금 심각해요. 지금 BIS 비율 같은 거 겨우 맞추고 있는 새마을 금고들 많아요. 경제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지면 바로 정리되어야 할 혹은 뱅크론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새마을 금고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대책을 충실하게 마련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사태가 터지면 적극적 대응하기 때문에 PF 문제나 새마을 금고 문제는 얼마든지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다만 세계적인 금리가 터져서 우리 경제를 덮쳐오면 국내 금융위기를 촉발하는 트리거 역할을 PF 문제나 새마을 금고가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려하고는 있어요. 그 발표 있자마자 저는 자꾸만 옛날 일이 떠올라요. 임명박 정권에서 해외 자원 개발을 한다고 우리 석유공사, 석탄공사, 자원공사 등등 총동원해서 그때 70조 원인가 해외 자원 개발을 투자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정부가 확보했던 해외 강산들 지금 수익 내는 데는 극소수예요. 70조 원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많은 공사들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어요. 석유광사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요. 호주의 유수의 석유 개발 회사가 상업성이 없다고 포기한 거를 법인격도 상실한 개인기업이 유망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지 저는 의심이 들어요. 과거와 같은 그런 불행한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제는 경제 정책만 실패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도 6% 이상 성장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은 6% 넘어요. 국제 경쟁력도 세계적으로 막강해요. 성장 지속력도 뛰어나요. 제가 이건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해도 납득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간단한 예를 드릴게요. 우리 한류 있잖아요.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문화라는 것은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로 흘러가는 게 정상이에요. 잘 사는 게 부러우니까 문화도 범받잖아요. 우리 60년대 70년대 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역류시키고 있잖아요. 우리가 훨씬 잘 사는 나라로 한류를 역류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엔터업계 연예인들은 그 동력이 3배 4배 강하다고 봐야 돼요. 그만한 경쟁력, 그만한 성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단 말이에요. 한류는 그냥 한류가 아니잖아요. 우리 BT 산업이든 또 식품 산업이든 등등 다각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김 잘 팔리는 거 우리나라 라면 사상 최고 기록을 기록하는 거 또 우리나라 제품들 다 명품 대접 받는 거 한류 덕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경제가 지금처럼 경제난을 겪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실제로도 지금 한번 우리 구체적인 산업들을 봐봐요. 무기 산업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K9 자주포, K2 흑표전차, FA50 전투기 등등 아주 잘 팔리고 있고 서로 주문을 하려고 지금 줄 서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무기 산업은 초고도 정밀 기계 산업이에요. 거기다가 반도체 산업도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이건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아니 20만 달러도 견뎌낼 수 있는 산업이에요. 수송 기계류를 비롯한 일반 기계류도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얼마 전에 견뎌낼 수 있어요. 반도체 산업 시스템이든 메모리이든 우리나라 지금 세계 최강형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견뎌낼 수 있어요. 배터리, 화장품, 제약 이게 정밀화학에 속하거든. 정밀화학 산업은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20만 달러를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데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조만간 10만 달러, 20만 달러 갈 수 있다고 판단해야 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만 그러나요? 우리 일반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손톱깎기나 모자나 헬멧이나 이런 것 등등 등산화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해외시장에 가보면 일반 제품의 서너 배 가격으로 팔리고 있잖아요. 세계 시장에서 명품 대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명품은 가격이 올라가야 수요가 더 많이 늘어요. 가격이 떨어지면 이건 명품 아니라고 바로 예면당해요.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EU하고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했을 때 관세가 30%, 40% 깎아졌잖아요. 그럼 유럽의 명품들은 그만큼 가격을 낮출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럽의 명품 업체들은 FTA 체결되자마자 가격을 올렸어요. 우리나라 명품 수출품들은 가격을 올려야 더 잘 팔린다니까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을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한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져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야 우리 경제가 다시 번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율이 예를 들어서 지금 1370원, 80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율이 천 원대로 떨어져 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업체는 137,000원 벌 수 있었는데 갑자기 10만 원밖에 못 벌잖아요. 그럼 수출기업들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럼 수출기업들 어떻게 하겠어요. 150달러짜리 개발해야 돼요. 그거 갖고 안 돼요. 200달러짜리 개발해야 돼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해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기업은 강해진다고요. 그런 기업의 힘에 의해서 국가경제의 성장력, 경쟁력, 성장지속력도 커져요. 우리나라 경제정책들 거의 모두 다 성공하고 있어요. 딱 하나가 실패하고 있어요. 그게 고한율 정책이에요. 우리 정부가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것만 용납해줘도 2, 3개월 이내에 우리나라 성장률은 6% 이상으로 올라가요. 그럴 거 아니에요.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국제금융자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한 차익이 생겨요. 우리 환율이 지금 1,370원, 80원대인데 여기에서 1,000원대로 떨어져 봐요. 그러면 100달러를 들여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지금 당장에 13만 7천원, 8천원을 우리 돈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환율이 1,000원으로 떨어져 봐요. 그러면 137달러, 138달러를 바꿔서 갈 수가 있잖아요. 그게 환차익이란 말이에요. 그런 환차익이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국제금융자본들 우리나라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거기다 우리나라에서 이탈했던 해외투자라는 이름으로 밖으로 나갔던 우리 국내 금융자본들 그것도 돌아올 거 아니에요. 환차익 노리고. 그러면 국내 이동성이 풍부해져요. 국내 이동성이 풍부해지면 주식시장도 살아나요. 우리 주식시장은 거의 유일하게 지금 바닥에 기고 있잖아요. 미국 다우지스가 2만원, 4만원 갈 때 우리 코스피는 지금 2,700, 6백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국내 금융자본들이 미국에 투자 오면 환차익이 생기니까 미국으로 미국으로 갔잖아요. 또 미국 주장 호조니까 또 주식 투자 호조를 보일 수 있으니까 미국으로 가잖아요. 지금 우리 경제에서 제가 가장 심각하게 보이는 지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은 지금 천존을 굴리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의 해외채권, 해외주식 투자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거의 두 배가 증가했어요. 지금은 우리 국민연금 운용자산 중에서 38%까지 증가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국내 축적된 금융자본들 미국으로 계속해서 흘러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외자유치를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는데 우리 정부는 환율을 방어한다고 계속해서 밖으로 내보내고 있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정책이에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면 국제금융자본, 국내 금융자본들이 다시 돌아와요. 이동성이 풍부해져요. 경제활동이 활성화돼요. 성장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경제생활은 윤택해져요. 제발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부가 딱 하나 잘못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안율 정책만 배겼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고안율 정책만 배겼으면 좋겠어요.